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손상TV에 검찰의 대장동 수사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진짜 몸통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민적 비판이 두려워서 신용만 하는 것인지 하여간 뒤늦게 검찰이 윗선 수사에 나섰다는 이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힘으로 재판을 넘긴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 공수장에는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언급은 당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임성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창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성민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시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때문에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남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성남시 등 윗선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임성민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때 최척권으로 통렸던 인물이고 지난 2012년 5월에 5급 사무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2014년 6월 2년 만에 성남시 시장 비서실장에 임명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빠른 진급으로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에 올랐고 나중에는 성남시 중원구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검찰은 현재 임성민을 상대로 당시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인허가 과정을 파악하면서 성남시의 관여 정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사는 얼마 전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자 대장동 5개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업체 임호시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김만별도 같이 들을 거에요. 43억 원을 건넸다는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대장동 개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43억 원 중에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에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걸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43억 원 중에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선거운동 비용에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와 남욱을 기수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는 그 얘기 한 토막도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꼬리를 자르기 했다는 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임승민 전 비수령을 소환함으로써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와 관련한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 로비는 이 못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육지에서 벌어지는 이 사업은 해스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업체에는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측은 임승민 전 실장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측근 중에 한 명인 당시 상남시 정책실장 현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받고 있는 정진선과 함께 대장동 관련 여러 문건의 협조자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검찰이 임승민 전 실장을 소환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간 이후에는 정진상 전 실장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항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항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혹은 지난 2014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항무성 전 사장이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공사 개발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손상TV에서 이거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명색이 본부장이 사장 보고 사퇴를 하라는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녹취록을 저희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만 항무성 전 사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유한기에게 당신에게 이거 다 뜨다 미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한기가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 이런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기가 말하는 정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치의 실장이자 현재 이재명 후보의 경선겸포 비서실 부실장 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항무성 전 사장으로부터 정진상과 주고받은 이 메시지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은 유한기 당시 공사 인사팀장이었던 한모 씨와 인사실장 채모 씨도 최근에 슉 불러서 항무성 전 사장의 퇴직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여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검찰이 대장동 게이터와 관련 굉장히 폭넓게 수사를 펼쳐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고 관련성 여부조차도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고리자르기다 위선 수사를 접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4명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에 든 이재명 후보 등 성남시 위선의 보고 결제 등 관여 증강이 포함되지 않아서 부실수사 논란까지 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이재명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 됐고 걷기가 특검에서는 부실수사만 아니라 부실수사까지 있다 수사를 해야 한다. 누구? 부실수사는 검사들까지도 이런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특검을 예상해서 나중에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일단 다양한 관련자들을 불러서 수사까지는 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까지로 사고 있습니다. 왜? 나아진 거 아닌데 왜 이런 거 안 했어? 이런 거 안 했어? 그러면 검찰이 골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사는 해놓고 요거 지금 이재명 하려고 하는데 특검이었다.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겠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민석열 후보가 지난 5일 후보 선출 뒤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견 몸통이라고 표현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세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건성동 국민의힘 4분 총장도 지난 19일 오늘 나온 대장동 개발 업체의 충격적인 뇌물수 진술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개발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재선에 필요한 선거장암을 대었을 견승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성동은 그러면서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장암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단언하지만 일언도 받은 적이 없다. 관련 공부들한테도 이건 나중에 특수부사를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공격될 사안이니 일체의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도 인력표를 만들어 심사 전날 밤 선정하거나 업무한 사업자들이 뽑게 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특검이 시작이 돼서 여인허가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을 조사를 하면 아마 그 살아남을 공무원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를 제공하고 검찰에 수사위에 도움을 줬다고 불구속 수사로 기소해서 법원에 넘긴 거 보면 지금 이 시점 혹시라도 이재명의 지시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요거 좀 받아 먹고 인허가 어떻게 해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양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서 이러이러이러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시오. 나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양심 선언을 하시라니까. 그게 살아남는 거요. 감옥감옥 본인만 손해야. 자 어찌 됐든 뭐 한쪽에서는 맞다 이거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를 판근하고 누구며 검찰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검찰이 최소한 이재명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는 수사 이걸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빼앗은 칼이라면 검찰은 분명히 몸통을 찾아내시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